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때의 첫 탐낭의 결과 상당히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오늘 공지사항을 통해서 10월달 내내는 발표가 될 거다라고 했죠. 오늘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장중에 나오거나 장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장마감 후에 나오거나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오늘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사실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나오겠죠. 왜냐하면 11월 11일에는 탑라인이 아니고 전체 데이터가 초록을 통해서 공개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이런 상황이니까 탑라인 결과 아마 오늘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HLB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이런 소식들을 보면 베리스모 희귀의 약품 지정 그리고 테라피틱스 그리고 HLB 사이언스 이런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바이오 관련된 자회사들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나스닥과 갭 차이 이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미 증시가 2.8% 나스닥이 올라서면서 마감했는데 우리 증시가 금요일날 0.9% 하락의 코스닥이 1% 하락을 했죠. 이 1% 하락을 하는 우리 증시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스닥 선물이 1% 정도 하락을 했죠. 그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간 외까지도 그렇게 해서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 HLB는 시간에서도 좀 오르고 마감을 했죠.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갭 차이는 2.8% 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3% 이상 3.8% 수준으로 갭 차이가 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거의 4% 정도 갭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0.2%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11월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 11월 3일 새벽에 이제 FED 금리 결과 발표가 나오겠죠. 자 그 사이에는 눈치 보기 장세를 계속 좀 보여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은 나오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예상되는 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논의이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또는 공매도가 아주 강력하게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공매를 친다. 이렇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겠죠. 그래서 숨고르기 형태의 이런 지수가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눈치를 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하반경직에 주가가 이제 올라서려는 에너지가 더 강력하게 아마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본적인 부분이 물가금리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죠. 여기에서 또 11월 중간선거라는 부분까지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려는 에너지보다는 주가가 상승하려는 그런 에너지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LB 사이언스 바이오 유럽에서 혁신 폐혈증 치료제 협력을 모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지금 HLB 그룹의 바이오 관련 활동을 보면 정말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상당히 씨앗을 많이 뿌려 놓은 상태죠. 그리고 벌써 하나는 가난 부분 가장 강력한 부분 수확을 거의 했습니다. 거의 한 상태고 죽순이 밑에서 뿌리가 썩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죽순이 이렇게 나오면서 보여준 상황이다. 그 정도로 비유를 해볼 수 있겠죠. 세계 최장 OS를 가지고 프리엔디를 했는데 별다른 피드백이 없이 추가 보완자료 요청이 없이 매우 만족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FDA 승인 신청이 내년 초에 진행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채비는 아주 큰 변화가 이뤄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유럽 28일 바이오 유럽 온라인 행사에 참여를 해서 이 폐혈증 치료제에 관련해서 그리고 폐혈증 치료제와 슈퍼박테리아 항성제 기술력을 소개하고 파트너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까지 나왔죠. 지금 이 HB 사이언스에 대한 이런 호자 소식 그리고 미국 FDA HB 관계사 베리스모 카티 신약물질 희귀의 제품으로 지정이 되었다. 7년간 독점권을 인정을 받고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희귀의 약품으로 지정이 되었죠. 자 이런 부분도 9월 28일 날 소식이 나왔지만 전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얘가 이제 내년 초죠. 내년 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부터 환자보집을 진행을 해서 이제 임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료 카티 치료제이고 킴리아를 개발한 주역들이 나와서 만든 기업이 베리스모죠. 이런 경험치가 있는 과학자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카티 치료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거기다 HLB 테라피틱스의 미자회사 얘는 이미노믹하고 다르게 테라피틱스도 또 경호세포 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죠. 경호세포 중 이상 환자 모집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10월 25일 날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HLB 그룹이 이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상당한 지금 에너지를 보이면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결국은 리보세라닙이죠. 리보세라닙의 간암, 대성공이죠. 이 정도면 성공 수준은 넘어섰고 대성공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정말 오랫동안에 씨앗을 뿌리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뿌리가 이제 축순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부분이 축순이 땅을 뚫고 올라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증시는 상당히 미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죠. 상당히 많이 하락해 내려와 있는 상황이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갭을 맞추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강하게 진행이 될 거고 HLB는 지금 정말로 엄청난 대성공을 이뤄냈고 프리앤디까지 완벽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 어거지로 어거지로 주가를 많이도 끌어내려 놓은 상황입니다. 정말로 많이 끌어내려 놓은 상황인데 지금 이 간암에 대한 대성공 그리고 IT1000 결과 발표가 이제 임박해 있죠. 아주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이 IT1000 발표가 탑라인 결과죠. 탑라인 결과는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아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다음 주가 되면 탑라인이 아니고 전체 데이터가 11월 11일 날 공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HLB는 아주 강력한 상승의 에너지가 작동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